4.15 총선의 사전투표가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손소독제와 장갑은 물론 1m 거리 두기 등 역대 총선에서 볼 수 없었던 생소한 장면들이 연출됐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의 사전투표율도 첫날 하루에만 지난 선거의 2배를 넘길 정도로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소를 찾았습니다. 장석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 서구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입니다. 마스크를 쓴 유권자들이 비접촉 체온계로 체온이 37.5도를 넘지 않는지 확인을 받고 건물로 들어섭니다. 손소독제로 소독을 하고 비닐 장갑까지바닥끽니다. 사람들은 바닥에 표시된 선을 따라 1m 간격으로 떨어져 사회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대전 80곳과 세종 19곳, 충남 209곳의 투표소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투표 열기가 이전 어느 때보다 높았습니다. 1일 차 마감 결과 대전 12.1%, 세종 13.9%, 충남 11.8%로 지난 20대 총선 당시 첫날 투표율인 대전 5.62%, 세종 5.95%, 충남 5.65%보다 모든 지역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내일까지 추세를 볼 때 역대 최고 투표율로 20%를 무난히 넘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말이라 더 많은 유권자가 몰릴 전망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높아 충청 유권자들의 관심을 반영했고 허태정, 이춘희, 양승조 지사 등 충청권 광역단체장들도 일제히 사전 투표하며 코로나 예방을 위해 분산 투표를 호소했습니다. 선관위도 발열이나 기침 증상 등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건물 밖에 따로 기표소를 마련하는 등 감염 예방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사전 투표는 내일까지 계속되며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신분증만 지참하면 별도의 신고 없이 전국 어디서나 투표가 가능합니다. 코로나19로 자가 격리된 유권자들은 사전 투표는 참여할 수 없으며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5일 본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